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님의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상 신탁공사비 약정과 직접 청구권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21-83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하도급업자고 피고는 자산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신탁회사 주작에 받으러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런 거 보시죠. 다인 디벨로퍼라는 회사가 2017년 3월 15일 날 다인건설과 545억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인 디벨로퍼 시행사겠죠. 시공사가 다인건설이고 다인건설과 피고, 신탁회사 3개의 회사가 2018년 5월 16일 날 신탁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달자금 자금 집행순서로 7순위로 공사비의 90% 13순위로 잔여건축공사대금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자금을 신탁해서 분양이 돼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아니면 채물이 지거나 이런 조달자금을 전체를 모으겠죠. 그중에 집행순서로 지교하게 되는데 그중에 7순위가 공사비 90%, 그 다음에 공사의 10%는 13순위로 밀려놓은 겁니다. 같은 날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의 90%는 매 2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자녀 공사비는 1, 2, 3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고 신탁자의 신탁사무처리 비용의 정산이 완료된 후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게 지급하며 수탁사의 고유재산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사비의 90%는 기선고에 따라서 2개월마다 계속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공사비, 나머지 공사비 10%는 1, 2, 3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 비용 정산까지 모두 완료된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그 재산 내에서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신탁사의 고유재산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인건설이 2018년 11월 7일 신탁약정 이후에 원고에게 기계설비 소방공사를 38억 원에 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30일 날 그 중에서 소방공사분을 빼고 다시 20억 원으로 감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와 신탁회사 다인건설이 2019년 7월 29일 날 하도급 대금 집불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다인건설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를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는 공사대금의 90%를 넘는 금액을 다인건설 또는 하수급금에 이미 지급을 했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하수급인에 대하여 직불의무가 있는 원청이 원청 여기서는 이제 디벨로퍼의 위탁을 받은 신탁회사가 되겠죠. 이 신탁회사가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여기는 다인건설, 시공사죠. 수급인과 관계에서 정한 작은 집행순서 90%는 우선 받지만 10%는 모두 정상이 끝난 다음에 받는다라는 그 약정이 하수급인, 직접 청구금을 갖게 되는 하수급인, 여기서는 소방공사했던 원고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그 약정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주장할 수 있다면 10%는 아직 남은 게 없기 때문에 90%는 이미 줬고 나머지는 아마 이 사업은 손해를 받겠죠. 손해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니까 안 줘도 되는 거고 만약에 약정이 효력이 하수급인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면 공사법인에 남은 범위 내에서는 하수급인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을 뭐라 하냐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은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하도급 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라는 것이다. 즉,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수급업자, 하도급이 있죠. 하도급업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의해서 원청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라는 것은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 채무가 하도급 채무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거다. 즉, 원사업자가 원래 얘한테 줘야 될 돈을 얘한테 주면 그 범위에 소멸하는 거다. 따라서 발주자는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수급인에게 대응할 수 있고 다만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원사업자에 대해 생긴 사유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도급업자는 이 수급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사유 발생하는 그때까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극 지급 의무의 한도 내에서만 하도급 대금에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작은 집행순서 관련 약정은 정지조건이다. 그러니까 기한이 아니라는 거죠. 기한. 그러니까 기한이 되면 이것이 불확정,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혹은 불확정기한인지 확정기한인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함정의 수준의 기한이 도대하면 그걸 지급하게 되는 이런 식의 기한인 거고 여기서 생각해서는 기한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작은 숫자의 약정은 정지조건이다. 그래서 정지조건이고 정지조건일 경우에는 조건 성취는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심은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서 지급 순서 미도르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피고 폐소를 했는데 여기서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 원고가 그 앞에 모든 조건을 성취했다는 걸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원고 폐소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은 하도급법상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발주자의 원 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한도로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주자는 직접 청구권 발생 이전에 원 사업자에 주장하는 모든 사유에 대해서 하수급인의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침착의 약정은 집행순서의 약정도 사수급인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원심이 이렇게 다르게 본 군문의 이유는 뭐냐면 원 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그런 대금 지급 약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수급업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 계약서를 보지도 못하거든요. 따라서 그로 인해서 하수급인의 보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만약에 원 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서 매우 불리한 대금 지급 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사건은 90%의 대금이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이미 지급이 된 상태에서 원고가 대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수급인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 사업자와 수급인 간에 불공량 계약이 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쟁점이 두 개였는데 아까 말한 이런 대금 지급 채무에 관련해서 원 사업자 주장했던 모든 사유로 수급인 간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의 쟁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작은 집행 순서에 관련해서 이것이 정지조건이냐 기한이냐 불확정 기한이냐 원심은 불확정 기한으로 봐서 이 불확정 기한의 도래 기한 미도래의 여부는 피고 입증해야 돼서 피고 입증 부족으로 피고 패소했는데 대법원은 이거는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이기 때문에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원고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원고 패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런 조건과 기한으로 가는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